812 gts 소장가치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VIP들한테 궁금해서 정말 뚜딱하면 너무 예뻐 와 예쁘다 원래는 GT3 하면 윈이 있죠 다 귀막을 준비해 NA의 환상적인 엔진 노트를 나이스 나이스 아리랑 쇼 있다고 아리랑 쇼 다운로드 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뭐 우승했어? 메달 땄을 때 나오는 음악 아니야? 하하하하 대박 창문도 이것도 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는거지 하하하하 이거구나 이 맛이구나 하하 개빨라 미쳤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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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빨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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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합니다 리뷰의 주인공 아반떼 엔 빠밤 어때 어울려? 아반떼 아니에요? 왜 아반떼 리뷰하세요? 아반떼 엔 어쨌든 아반떼죠 엔 엔 엔 몰라? 아 아 이게 배기 사운드가 순정이거든? 네 어 근데 되게 되게 크다 뭔가 좀 박진감 있는 사운드 그리고 이 차가 유명한게 팝콘이 터지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팝콘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뷰가 전혀 없어요 어 그렇지만 내가 누구다? 엔이다아 하하하 탑콘 빵 하하하 엔이는 가장 하하하 이 메리 엔 엔 엔 엔